안녕하세요? 아 예, 어서오세요. 아 여기 자슈 오시는 분 있는데 오실 때마다 그렇게 걸그룹 사진들 많이 뽑아 가시더라고요. 아니 뭐 그렇게 특별한 제본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아니요. 걸그룹 사진을 뽑아 가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? 안녕하십니까. 어 아 아 으 트와이스는 T.T9 암나발라 밀타시oup 제가 왜 사진을 뽑고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 오 오 오 오 오 ost 오! 가만히 있어봐. 가만히 있어봐. 여자친구. 여자친구? 여자친구? 여자친구. 마마무인데. 마마무? 여자친구. 성분이 꼭 좋아서 붙이면 좋겠어요. 그 기운을 가지고 보지. 스타들의 기운이 별처럼 맑고. 그래서. 대웅이 덜두로 개방을 하도록 열심히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. 아, 말을 안 하고. 대전하고 내 입이. 대전하고. 소차의 숫자가 3천 명이예요. 3천 명? 3천 명. 네. 아, 이거? 아들. 이 이름들 다 외우세요, 그러면? 네, 외우죠. 모르고 할 수가 있습니까. 서혜의, 태혜의, 티파니. 서타전의 전체가 명예전당. 명예전당? 아, 15년 동안 그녀의 한 금방이었습니다. 목경이로 땅을 1년 넘게 2년 가까이 파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. 특별하게 맑은 기운 그런 기운은 내가 지켜주고 싶고 기대해 주고 싶고 안녕히 계세요.